In the coming weeks, 향후 몇 주 후에, 또는 향후 몇 주 만에, This project will be finished. 이 프로젝트는 완성될 것입니다. In the coming weeks, 향후 몇 주 후에,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에서요. 보통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전치사 이니스이면 이것은 뭐뭐 후에란 뜻으로 잘 쓰입니다. 뭐뭐 안에가 아니라 뭐뭐 후에란 뜻입니다. 또는 다음처럼 쓰입니다. They can finish the project, 그들은 그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다. In the coming weeks, 향후 몇 주 만에,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전치사 이는 보통 뭐뭐 안에 보다는 뭐뭐 후에 또는 뭐뭐 만에, 그래서 이런 말 잘 쓰이는데요. I'll be back in five minutes, 그럴 때 5분 안에 돌아오겠다가 아니라 5분 후에 돌아오겠다. I'll be back in five minutes, 5분 후에 돌아오겠다. I'll be back in five minutes, 5분 후에 돌아오겠다. I'll be back in five minutes, 5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